2,990짜리, 마지막 탈출자리, 여기까지 하락하고 여기서는 단기 반등 나온다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방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상방,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방 내려온다, 2,150, 200 이 사이에서 상방, 어디까지? 2,380랑이까지, 오버슈팅 2,450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빠진다, 그리고 여기 반등한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우리는 상방이냐 하방이냐, 아니 올라가도 그냥 하방으로 버틸 거야 이거예요. 앞에 이 시장을 다 마치지 않고 여기서 하방만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죠. 싹 다 다 마치고 여기서 이제 버퍼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방으로 터질 건데, 그럼 안 믿는 게 이상한 사람이지. 제 말이 틀려요? 2,300을 지지해주는 선에서 조정이 끝나고 물론 2,350도 안 깰 수도 있어요. 지지하고 올라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최고의 전문가 몇몇 분들이 전저점도 이탈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물론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제가 무조건 잘한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 흐름의 매크로는 그분들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2,700,800은 올 여름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많이 빠지면 우리는 인버스 포지션 많으니까 축제를 펼칠 것이고 저점에서 좋은 종목을 더 발굴해서 잘 살 거고. 자, 코스피 기수 240분봉. 제가 박스 그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 캔들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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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 우와 이러고 밑으로 내려오면 불안불안하고 그렇죠? 이동 평균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동 평균선이 정배율로 이렇게 살아나다가 지금 역배율로 살짝 꺾이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정배율로 갔다가 역배율로 꺾였다가 에너지가 워낙 강하니까 죽였다가 다시 살렸다가 아웃됐다고. 자, 여기서 이경민 팀장님이랑 저랑 같이 콜라보 방송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경민 팀장님이 11월달과 12월달의 패턴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저도 파동산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시장 흐름은 지금 어떻게 됐다? 11월과 12월 이 흐름. 지금 여기서 잔잔하게 해서 여기서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흐름이 여기 똑 떨어질 것이냐. 똑 떨어지면 지수가 2250을 깨야죠.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2350, 2400 이 사이까지 내려오는 걸 일단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매물대를 얘네가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평 보면 240분 봉에서 더 넓어졌잖아요. 외봉으로 꺾였고 이동평균선 정배열에서 역배열 갔다가 정배열 갔다가 역배열 갔다가 역배열로 이렇게 갔어요. 여기 122평이 2380에서 2360 정도 됩니다. 옆으로 쭉 가보면 여기 매물대가 있죠. 여기 매물대가 있고 여기 매물대. 여기서 지지선 구축했죠. 이 자리를 당장 깰 것이냐. 한 번 바운딩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내려오길 바라는데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 살짝 반등 나면 뭐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아오지 못하는 강다리를 건넜습니다. 자, 일단 60분 봉 좀 타이트한 걸 보면 60분 봉 122평이 지금 딱 도착해 있죠. 그런데 현재 야간선물이 0.2% 정도 강보업선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상방 기대하시는 분들은 자꾸 2500 올라가면 완전 난리나는 줄 알죠?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2500을 넘어가면요, 더 골 때려버리는 게 2300을 깨버린다니까? 상방 있는 포지션 분들은 2500을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2500을 안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삼각수렴 만들고 가두리에서 밑으로 레인지가 내려와야 2350에서 80 이 정도 지지선을 구축해서 다시 올라갈지 눌렸다가 역해덴셀도 올라갈지 그거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 2500을 올라가면 아주 진짜 더 깊게 흔들려요. 깊게.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이 삼각수렴 여기 보이시죠? 이게 툭 떨어지면 몇이에요? 툭 떨어지면 몇이냐면 2300, 780입니다. 이거는 작도하기 나름인데 2400, 780의 옆으로 60분봉의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버슈팅했다가 눌렸었던 자리가 2370라인이죠. 여기서 2380라인이죠. 자, 아무리 못 가도 2380 이상은 갑니다라고 여기서 계속 노래 불렀던 자리가 2380입니다. 2380으로 급락했다가 지지선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삼각수렴이 내려오면 시장은 이 추세라인, 첫 번째 추세라인이 여기를 이탈을 하는 게 중심값 자리가 여기거든요. 2410포인트가 또 맥자리예요. 그래서 2370과 2414위까지는 저는 2월 중에는 무조건 내려온다.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버리면 이 맥라인이 있는데 이 맥라인을 깨게 되면 이 언더슈팅했었던 자리는 V자 반등으로 회귀했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여기를 깬다면 그 다음 중심 구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2320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물음표됩니다. 진짜 이경미 팀장님 말씀대로 강영영 의사님 말씀대로 정말 하방이 더 열리는 거야? 여기가 붕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계단계로 보셔야 돼요. 신용 물량도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죠? 신용 물량도. 일단 2410을 깨고 2380 자리 가고 인버스로 훈훈하게 마음 편하게 수익 플러스 3에서 5% 먹으면서 배팅을 많이 했으니까 비중을 좀 덜어내야죠.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레버리지 ETF나 개별 종목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저점에서 박스가 이 박스랑 이 박스 큰 거 있죠? 이거 박스 두 개를 해놓으면 이 박스 기간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 2340에서 30라인까지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고점과 중심값의 중심값 정도인 2410에서 또 헤맬 것이냐 다른 한 박스를 더 만들어서 거기서 변곡 자리를 만들 것이냐 이게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이 내려갔니 올라갔니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고요. 파동상으로는 60분 보면 파동이 하방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상방으로 에너지가 돌려있어요. 그죠? 내일 밀린다 하더라도 또 반듯 나오고 되게 지루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트랜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랜드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 혹은 SNS 메시지 등에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트랜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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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세입 이트랜드